정부가 지역 거점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면서 도내 대상 지역 선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해마다 4개 도시를 선정해 거점 스마트시티로 육성하기 위해 선정 지역에는 3년간 최대 2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거점 스마트시티는 도시 문제에 초점을 맞춰 공간 구조를 재설계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하는데 전주와 완주, 군산에서 유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